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뭐 둘이 어쩌고 어째? 라는 의견과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거지 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논쟁사연을 나눠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사촌오빠랑 나랑 단둘이 모텔에 가서 술 먹고 놀았는데 남친이 미친거 아니냐며 막 화를 내요. 아 진짜 꽉 막힌 젊은 꼰대 너무 싫다고? 원제 사촌오빠랑 모텔 가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먼저 방탄하는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요 아직 대학생인건 맞지만 그래도 성인인데 남친이 저한테 자꾸 니가 아직 어려가지고 뭘 잘 몰라서 그래 미친거 아냐? 라며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어려서 철이 없는건지 아니면 저희 남친이 꽉 막힌 꼰대라서 그런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어릴때부터 저희 사촌 형제 남매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방학이 되면 막 일주일씩은 서로 무조건 갔다왔다 갔다 왔다 하고 또 그게 아닌 평소에도 거의 매달 한 번 이상은 봤던거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연초면 2박 3일 씻고 고향에 다녀올 정도니까요. 사촌들 보려구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친척들끼리 엄청 끈끈한 편입니다. 나이도 그래요. 다 고만고만 비슷비슷한 또래구요. 먼저 저희 고문의 사촌들을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뭐 고종 사촌이지만 편의상 그냥 사촌이라고 할게요. 먼저 26살 오빠, 24살 동생 얘는 여자에요. 그리고 22살 동생 남자고 이렇구요. 저희 집은 저 25살, 제 여동생 23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1살, 2살 터울이라 어릴 땐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말도 잘 통하고 같은 세대니까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근처 대도시로 가게 됐고 1년 후 바로 옆 학교에 1살 어린 사촌 여동생도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러다 제 동생 그리고 다른 사촌 형제들까지 두루두루 모이고 4-5명씩, 걸핏하면 그렇게 어울려 놀고 또 다같이 자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도시에 소속된 야구팀은 저희 고문의 식구들 모두가 좋아해서 주로 야구를 보기 위해 그렇게 자주 모이긴 했죠. 그러다 사촌 동생이 졸업을 하면서 바로 서울에 취직이 돼 방을 나갔고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방을 뺐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더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우르르 다같이 모이는 일도 저절로 줄어들고 또 그렇다고 따로 숙소를 잡아서 놀자니 돈이 아깝고 부담도 되고 점점 만나는 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더라도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서 이틀, 삼일씩 만나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사촌 오빠랑 단 둘이 만났거든요. 동생 한 명은 서울에 있고 아까 얘기했죠. 또 한 명은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 친동생은 야구를 평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사촌 오빠랑 저 단 둘이 만났던 거거든요. 야구 보려고요. 만나서 재미있게 야구도 보고 치킨도 먹고 그러다 오빠가 이름은 호텔인데 실제로는 모텔인 그런 곳에 숙소를 잡아놨더라고요. 야구를 삼일 내내 봐야 하거든요. 연박 잡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그냥 다 놀고 난 뒤에 각자 갈 길을 갔고 두 번째 날에는 오빠 숙소에서 배달음식 먹고 놀았거든요. 오빠는 평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라서 저 혼자만 맥주 두 캔 정도 마셨고 그래도 잠은 기숙사에 가서 잤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저희 남친이 화들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내고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일 때문에 크게 싸웠거든요. 남친은 저한테 막 화를 냈고 저는 젊은 꼰대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그럼 내가 쓴이한테 반대되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쓴이는 이 남친이 사촌 여동생이랑 둘이 모텔에 들어가면 아하! 이러면서 좋게 이해를 할 건가요? 대대 쓴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남친이 예전에 자기 친누나랑 둘이 제주도 3박 4일 내내 같은 숙소를 썼는데 저는 이때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제주도 재밌었겠다 부럽다 이런 느낌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2번 그래! 그거 쓰니 네 말대로 경우가 아예 다른 거고 야! 사촌 남매랑 친남매가 같냐? 미친! 아유! 친누나를 비교하고 자빠졌네? 3번 저기요. 친남매랑 사촌은 완전히 다르죠. 남친이 이상하게 보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두 사람 사이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어릴 땐 친했어도 성인 됐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2번 사촌은 개뽀 나는 우리 친오빠랑도 같은 모텔에 묵을 일이 절대로 없다. 같은 모텔 다른 방이면 또 몰라도 대댓글 응? 뭐야? 친오빠는 뭐해? 나는 괜찮은데? 거기서 별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더럽구만. 별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3번 아니 친남매끼리 지방이든 어디든 멀리 놀러 가면 모텔 방이든 어디든 편하고 좋으면 그냥 자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생각을 하고 그래! 복잡하게! 3번! 그냥 모텔에 갔다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이상해 보이지만 야구를 보기 위해 숙소를 잡았고 그 숙소에서 저녁에 치킨 먹고 기숙사로 돌아왔다고까지 말을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가 되는 거죠. 우리 언니가 야구광이고 원정경기까지 따라다니는 말 그대로 미친 인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첫날처럼 같이 야구는 보되 치킨은 밖에서 먹고 헤어지세요. 남녀가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사촌끼리 말 안 좋은 거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솔직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밖에서 만나 놀면 되는 거지 굳이 모텔을 왜 첫 끼워 들어가! 4번! 뭐 잠까지 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20대 중반 여성이 아무리 친족이라도 남성과 모텔 드나드는 게 좋을 건 없긴 해요. 쓴이 남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교제 상대, 즉 네가 동년배 남성과 거기 출입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다 이겁니다. 이거는 쓴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가 친족인 줄 모르면 또 모를까? 친족이란 간 걸 누가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2번! 뭐? 가족이라면 또 모를까? 친족은 당연히 이상하거나 굳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신이야말로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5번! 이거를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혈육 이성 그러니까 아빠, 오빠, 사촌 오빠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랑 단둘이 방에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해. 남친 빼고 다 싫어. 반대로 내 남친이 그런다 해도 나는 이해 못할 거야. 6번!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이 망을 가시네. 아니 야구를 고문의 집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그것도 둘이 치명 먹고 본다 그러면 너가 엄마를 기암하겠다. 7번! 스니,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엄마랑 아빠한테 나 사촌 오빠랑 모텔 갔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 8번! 아니 어디 저 멀리 여행 가가지고 펜션 혹은 호텔에서 방을 따로 잡고 한쪽에서 놀다가 찢어져 자는 거다. 그러면 천 퍼센트 이해 가능해. 또 어느 쪽이든 상대방 집에 놀러가서 놀다 오는 것도 이해돼요. 자도 돼. 그런데 모텔에서 사촌 오빠랑 단둘이 방 잡고 노는 건 좀 그렇다. 나도 오빠가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 우리 둘이 이랬다. 야 나 모텔 데려갈 때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았대? 9번! 봐봐! 스니, 지 스스로도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저런 거지같은 이야기를 붙이는 거지 뭐. 깔깔깔깔. 10번! 이봐요 젊은 스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죠. 우리 집은 원래 남녀 구분 없이 사촌들 다 끈끈하다고? 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이래저래 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되레 남친이 더 이상하다면 실눈뜨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 기준으로만 살아서 전혀 몰랐던 사회적 시선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하고 이번 기회에 좀 배우는 게 좋겠다 이거지. 당장 먹고 사는 밥그릇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사회적 통념을 상대로 굳이 설명해가고 설득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애써 이겨먹으려 애를 써봐야 뭘 얻겠냐고 네가. 겨우 사촌오빠랑 모텔에 들어가 치킨 뜯을 수 있는 권리 정도랄까?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신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당당하고 잘못이 없고 그냥 패션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문신을 했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좋게만 봐주진 않는 게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편적인.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 아, 이거 그냥 패션이야. 나 그런 거 아니야. 해명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만 보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사촌, 형제끼리 놀다 온 거야.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은 마냥 좋게만 볼 수가 없거든. 스니가 먼저 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촌오빠랑 모텔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 저거 뭐야?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걸 또 해명해야 되고 제 말은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10대 어린 친구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